이게 인식이 잘 안 돼 엔진을 교환하고 왔거든요 근데 엔진을 교환하는 교환 신청서라고 해야 되나 그 내역서에 점검사항, 요청사항 이런 거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신차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차 받자마자 핸들 돌릴 때 로어함이 좀 부하받는 소리 그러니까 끄윽 하는 끄윽 하는 이런 소리가 좀 나고 차 받아가지고 한 번도 리프트를 띄운 적이 없으니까 밑에 하체에서 누유 생기는 거 있는지 한번 확인해달라고 요청서 이렇게 썼어요 추가로 한 가지 요청한 게 뭐냐면 시동 지연에 대한 문제였어요 스마트키를 올려놓고 시동을 걸게 되면 휴대폰에 있는 스마트키로 시동이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근데 시동 말이 많아 시동 지연이 있었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시동이 한 방에 걸리는 게 아니고 갤갤갤갤갤하다가 실패 갤갤거리다가 실패 두 번의 시동 지연이 이 스마트키를 가지고 걸었을 때 발생했었습니다 차 엔진으로 교환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출고할 때쯤에 스캐너를 물렸을 때 오류 내역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체크해 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물렸는데 오류 코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무 에러 코드 고장 코드 없다고 하니까 그냥 믿고 나왔죠 그러면서 다음에 발생했을 때 맡겨달라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시동 지연이라는 게 내가 일부러 맨날 시동 걸 때마다 찍을 수도 없는 내용이고 하니까 시동 지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내가 뭐 이렇게 보여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여러 사람들의 사례 같은 걸 좀 보고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기아의 기술력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요청사항에 적었었던 핸들 돌렸을 때 끄욱하고 부화받는 그런 느낌의 그걸 체크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요청사항으로는 로우암에 소음이나 뭐 이런 걸로 적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시승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뭐 시승 타고 어디를 두 바퀴 세 바퀴 돌아달라는 게 아니라 로우암은 노후되면 어디 요철 같은 거 지나갈 때 더곡 더곡 하고 더곡 더곡 뭐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근데 그걸 요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정차 상태에서 시동 걸렸을 때 핸들 이빨이 돌렸을 때 끄욱하는 그걸 해달라는 건데 그건 요청사항이 없어서 못 해주겠다 그래서 에? 그냥 로우암 체크해 달라고 했으면 기본적으로 시동 걸고 한 바퀴 이렇게 돌려보고 이렇게 하지 않나?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 좀 안 적어놨으니까 못 해줬다? 그것도 조금 서운하다고 해야 될까? 좀 서운하더라고요 모터 소리일 수도 있나? 핸들 모터? 들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달라고 했는데 요청사항에 운전하고 테스트해 봐달라고 안 했기 때문에 못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조금 아 이거 뭐 이거 기본적인 핸들 돌려보는 것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했을까?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서비스에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 불만 막 찍으려고 했는데 엔진홀 쿠폰으로 교환하는 바람에 그 서비스 체크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 체크를 안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그 엔진홀 교환권도 내 돈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금전적인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건데 기아 자동차에서 사실 엔진홀 교환 쿠폰으로 퉁 친 건데 그 내 돈이나 다름 없는데 서비스 만족 뭐 이런 거 안 쓰길래 아 좀 얘네들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신차로 뽑았기 때문에 4천 키로에 그냥 갈아버렸어요 근데 다음번 교환 주기를 9,300 사 넣더라고요 아니 무슨 아니 이게 무슨 쌍팔년도 90년대 차도 아니고 지금 매뉴얼상에 렉슨스포츠 같은 건 2만 주기고 얘는 제가 알기로는 1만 5천 주기란 말이에요 그냥 좀 땡겨도 1만 키로 주기예요 근데 얘네는 5천 키로 주기로 써놓는다는 거예요 물론 걔네들도 할 말은 있지 아니 고객님이 얌전히 운전하는지 아니면 난폭하게 운전하는지 아니면 공사장을 다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그냥 5천 키로에 교환하라고 그냥 권장드리는 거지 고객님의 선택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지 가혹 조건 아니면 노멀 조건 이런 것들이 반반일 때 우리는 평균을 내가지고 그냥 대충 1만 키로 정도면 조금 땡겨서 교환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렉슨스포츠 2만 주기지만 1만 키로에 그냥 교환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 정도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원래 매뉴얼상에 1만 5천 주기인데 우리나라는 가혹 조건이니까 1만 정도에 교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무슨 호구 잡는 것도 아니고 5천 키로에 가르라고 여기다가 여기다 잘 붙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는 전산만 사실 기아 자동차지 동네 카센터는 다름없잖아요 셀토스 엔지노를 처음 교환하면서 좀 서운한 부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셀토스 받아가지고 잘 운행하고 계시죠? 혹시 저랑 비슷한 문제가 생겼던 그런 셀토스 차주분들이 계시면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조치하면 되는지 채널에 댓글 좀 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가지고 좀 항의해서 서비스 받을 것들도 받아야 돼요 지금까지 3355의 유리나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